대광아파트 제5주체장 세미카 적색 출차주의 등입니다. 얘는 작동도 공개할 거긴 한데 이게 소리가 나가지고 작동 공개하기 전에 내부도 공개하겠습니다. 자 여기 고정도 제대로 안됐네 여기 이거 소리채널 음량 조절하고 32개의 LED칩이 있습니다. 소리나는 스피커 같은 거고 이게 조명용 컨버터에요. 이게 기판이에요. LED 기판 네 이제 작동을 공개하겠습니다. 얘는 소리도 나네요. LED입니다. 이상 이우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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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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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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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